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씨가 하차를 했네요.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김무성 씨는 기본적으로 소위 사전투표 제도가 다 이렇게 지금처럼 엉망진창이 될 때 자유한국당에 당대표를 지냈죠. 그리고 그전에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하고 김무성 씨가 여러분 당대표를 지내실 때 그때 대부분 다 사전투표 제도가 다 이제 완비가 된 겁니다. 김무성 씨 이렇게 하면 제가 다른 편견을 다 내려놓더라도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 김무성 씨 입장에서는 변호하고 싶은 게 있겠죠. 당시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그렇지만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시대가 흘러가지고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내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하더라도 그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해서 오판을 했던 채임블린 여름 전 영국 수상이 그냥 그 오판의 결과물로 영원히 정치계에서 다 그냥 사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김무성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그야말로 깃발을 들고 나섰기 때문에 그걸로 그 판단 하나로 김무성 씨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이런 걸 다 제쳐두고라도 그런 오판의 하나로 그냥 정치 생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쉬어보니까 국회의원처럼 좋은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김무성 씨가 총선 출말 철에 내 역할이 끝났고 후배들에게 길을 내줄 것이 이게 최근 사진이니까 아주 건강하네요. 요즘에 사람들이 영양상태가 좋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제 몇 시간 전까지 이게 16시간 전이거든요. 이제 김을동 씨죠. 옛날에 같이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을 텐데 그런데 이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부터 통보를 받았겠죠.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공천을 이렇게 주지 않는 쪽으로 하면 모양이 좀 우서우니까 그냥 자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철회하려고 하면 또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사태의 이유나 변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이야기했네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개파 공천 전략 공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여론이 평베한 모습에서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1월 1일 kbs 라디오 대담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상향식 공천이 최고의 정치혁신이라 주장을 배웠고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껴서 1월 15일 날 출마설을 하고 한 달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오던 중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퇴도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이제 김무성 씨에 대한 시중의 여론은 참 안 좋습니다. 그 내용을 이 기사가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의 하단에 시중 여론이 어떻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댓글이 한 17개 정도가 실렸네요. 상무로부터 보면 판돌이가 되면서 정치인생을 종친 것입니다. 당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 문재인을 등장시켰을까요. 김무성이 유승민 씨 외 60여 명을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무성 씨는 그 당시 상황 논리라든지 상황이란 이런 부분을 다 제쳐두고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1등 공신이었다라는 그런 오명으로부터 평생 동안 자유롭기는 힘들 겁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내린 판단인 거죠. 여보시오 이제 자네 시절이 갔습니다. 자네 역시 부잣집 아들인 덕분에 김영삼 씨 밑에서 많이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넉넉한 자금에 출마만 하면 되는 지역구 덕분에 자네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시대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물러날 때는 곱게 물러나야 되고 이런 연령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한국 사회는 엄연히 그런 또 정치를 해야 되는 나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그냥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